인트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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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아니 이렇게 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야 이거는 형 야 이건 근데 이거 그거 볼 거 없겠다 아니 옷이 그럼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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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무 우람하다 너 야 너 엘사 보는 거 같아 엘사 보는 거 인트리언니 나 뭐야? 나 어제 새벽에 김치전을 하나 먹고 잤는데 그래 봐봐 자세히 보면 눈이 퉁퉁 부어지지? 아니야 아닌데? 너 원래 그 눈이야 원래 이렇게 생겼나? 중요한 거 이걸 왜 하는 거라고 그랬지? 되게 인트리언니 되게 풍부 풍부가 고생 많았어 그동안 10개월 동안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우리 형 3만 6 3만 6 그냥 오케이 나 약간 가상현실에 있는 사람이랑 지금 같이 있는 거 같아 잘했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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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첫 ёл 첫 아 두번 해부 시작 열 첫 잘 거의 dau washing 너무 Jordy 진짜 너무 이뻐 되게 예쁘다 뭐야 지금? 뭐야? 뭐야? 그게 뭐야? 쟤 뭐야? 온몸 날이 날렸어 짱이구나 백몸 이거 너무 살인마 같은데 뒤로 가는 거야 이거 풀샷 찍어 이거 풀샷으로 찍어 액션 어? 려옹님 어디 가시죠? 머리카락 살짝 걸려나와서 으락리 해수욕장 으락리 해수욕장에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촬영을 다 못해가지고 오늘은 은혁이형 신동이형 없이 저분자 아 죄송해요 하나 할까요? 어떡해 슬로우 가 볼게요. 레디! 액션! 아아 으 오, 된 거 같은데? 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 고생하신 우리 왈랄라 식구분들, 신동이 형, 고요리 형, 고요리 형 이 뮤직비디오를 허락해준 우리 보스와 감사합니다 동혜 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동혜 형이 끝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는 영상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노력이 될 수 있고 보쌈 고마워요